중증, 열성, 혈소판 감소 중후군으로 올해 도내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.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고창군에 거주하는 90대 여성이 지난 15일 발열과 피로감을 호소해 검사한 결과 중증, 열성, 혈소판 감소 중후군 양성 판정을 받아 전북대 병원에서 치료받다 다음 날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여성은 증상 발현 전에 텃밭과 하우스 등에서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도내에서는 해당 질병으로 작년에도 3명 발병에 1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.